I can't run away from you Every step I take it's true Falling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I can't run away from you Every step I take it's true Falling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여기 있네, 처음에 빵 관련된 빵이네요 빵 빵이요? 일단 저는 빵을 먹지 않아요, 식빵을 저도요 저는 그거예요, 그 집게, 밀봉 집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 ENFJ나 INFJ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ESFJ, ESTJ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원래 들어가 있는 집게를 언제 집게가 있으면 누가 써? 전 죄송해요, 있으면 그거 써 전 그거 말고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긴 집게예요 그거 써 I can't run away from you Every step I take it's true Falling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I can't run away from you Every step I take it's true Falling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왜 순응하면서 살기는 없을까? 순응하면서 살기에는 너곳의 노예로 살기? 왜냐면은 겨우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이 가장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위한 삶 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만약에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른다면 저를 위해서 그것도 맞죠, 그거 맞지? 저를 위해서 본인 마음 펴야지, 중요하지 타인이 행복해지는 자, 친한 친구와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데려왔을 때 내 밥을 먹으러 왔어요 넌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모함? 진짜 머리 무릎도 가능할 거야 모함도? 말을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말을 왜 안 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을 왜 안 하냐? 말을 하고 데리고 와야지 일단 밥은 먹어요? 밥은 먹을 것 같아 아, 밥은 먹어 그래도? 밥 중요하지, 밥 먹으려고 나온 건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실수 아, 이거는 없죠 힘들지? 잠시만, 여기 B가 있습니다 B하고 계세요, 지금 아, 특별히 가 있어요? 네 표정 좀 해주시죠 대화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지낼 수 있다 없다니까 진짜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면 미쳐버리나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네 웬만하면 대화 격리, 격리 우리 다 해봤잖아 격리할 때도 막 막 꼭 전화해야 되는 사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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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안이 형은 격리하면 전화 맨날 와 피곤해, 피곤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화야? 영통하면서 나 전화 제일 싫어 영상통화는 좋아해요 영통하면서 야, 뭐 하냐? 뭐 먹냐? 나는 격리하면 선호도 안 했어 오이밍 오이밍 문자가 싫고 전화가 좋아요 나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2시간 넘었다 아니 나는 분명히 한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그거 둘레케? 그거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 한 3,40분만 걸을 생각이 났어 친한 형님이랑 근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도 고민해 봤어 나는 그냥 수술을 한다 했을 때 그 좀 바쁠 때였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해? 하세요 어 그래 나 갈게 하고 당일날 그냥 단톡방에 수술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잘하고 오세요 전화를 탑 주라고 그래서 그때 좀 비담스러워 어깨 수술하고 가장 많이 연락 다 연락은 많이 우리 단체 채팅방에 있으니까 지민이가 수술하고 나서 연락 전화했었어요 마치 덜 깼을 때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알아? tar연과 동영상의 춤을 추 conductor 연지지다 천상의 춤을 추 Где 날아가 이런 것 같애 민감은 govern 팔에서 운명한 일정의 춤을 추면 최다연이 케나요? 최다연이 케냐는 이런 것 같애 집에 가면은 맨날 이걸 좋아하거든요 계란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감으로 하는 거 아 무조건 정량이지 무조건 에이지 무슨 소리야 무조건 감이지 아니 남이 대로 왔다 갔다 해 요리를 안 하면 아 저 가끔씩 해줬었죠 야 춤 잘 추는 애들 다 B야 와 올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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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A야? 슈가